안녕하세요. 강서365의 강서구민영상기자단 박청희입니다.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첫 소식으로 등천이동 마을 가이드북 발간, 차이나는 세계사 강좌, 맛있는 독서, 멋있는 우리 가족 온라인 행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강서구 등천이동 주민자치회에서는 등천이동 마을 가이드북을 발행했습니다. 이 가이드북은 등천이동 입문서라는 부제와 같이 등천이동으로 이사한 새내기 가족, 마을 탐방 또는 이 지역 생활정보가 필요한 분이면 누구나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등천이동 공공기관, 학교, 공원 등 마을 지도와 알뜰 장보기 정보, 주민 참여 방법에 이르기까지 생활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로 가득 차 있습니다. 등마루꼴 가이드북이 필요한 분들은 등천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보세요. 꿈꾸는 어린이 도서관에서는 온라인 방학 특강 차이나는 세계사 강좌를 개최합니다. 초등학생을 위한 세계사 프로그램으로 강좌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2월 24일까지입니다. 온라인 줌으로 진행되는 이번 강좌는 세계 역사 속 컬럼버스, 에디슨, 진시황 등 인물과 사건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해 살아온 역사와 시대를 알아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접수 기간은 19일부터 마감시까지이며 접수 방법은 강서구 통합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인데요. 곰달래 도서관에서는 오는 27일 온라인으로 즐기는 맛있는 독서, 멋있는 우리 가족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온 가족이 책을 읽고 관련된 요리도 만들어 보는 이번 프로그램에는 도서명, 쿠키, 한입의 인생수업, 그리고 메뉴로는 에그 사과 샐러드 샌드위치를 만들어 봅니다. 유아나 어린이가 있는 가족 10팀을 모집하며 22일까지 강서구립통합도서관 홈페이지에 곰달래 도서관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재료비는 1인당 5천원이며 27일 행사 당일 아침 곰달래 문화복지센터 1층 로비에서 재료를 배부합니다.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마감됐던 2020년 모두가 힘들었던 지난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신축년 새해는 코로나가 종식되고 많은 희망의 꽃이 피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새해에도 더욱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